안녕하세요. 비언디 가정료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이고요. 저는 물리치료사 현재는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바이올 원장 최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주 전에 이어서 생활습관 교정 3편 허리 통증을 잡는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최유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걷기라고 하면 허리 통증에 대해서 걷기라는 것은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이 주로 얘기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시냐면 고혈압이나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걷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런 부분들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걷기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걸으면서 허리 통증 같은 거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실은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걷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또는 허리를 통증을 잡아오면서 허리를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런 기획을 했고요. 최유리 선생님이랑 저랑 여러분들이 걸을 때 어떻게 하면 통증이 적게 걸을 수 있고 올바르게 걷는 건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누구나 허리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최유리 선생님이시고 일단 최유리 선생님 본격적으로 강의를 주실 텐데 강의는 주로 최유리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제가 최유리 선생님이랑 의견 교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가 잘 보이도록 저희 영상을 좀 줄여주시고 슬라이드 위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바르게 선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플럼 라인이라고 해요. 그게 원래 건축을 할 때 수직을 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매단 추를 말하는데 이게 바른 자세도 많이 쓰입니다. 네, 바른 자세라고 하면 위에서부터에 대한 5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위쪽부터 귓볼 그리고 견복이라고 하는데 어깨 쇄골 끝에 가장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전자인데요. 골관절, 골반의 중간이라고 알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골두인데 무릎 관절 바로 옆에 여기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그 뼈랑 그리고 밑에 복사뼈 있죠. 이 5가지의 포인트가 수직으로 딱 떨어질 때 우리는 중력에 대해 이상적인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최유리 선생님,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립 척추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맞나요? 맞아요. 이 5가지가 제대로 맞으면 중립 척추가 됩니다. 보통 영어로는 뉴트럴 스파인이라고 부르고 중립 척추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최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머리 무게가 지면까지 합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떨어진 자세가 맞겠네요? 그렇죠. 부담을 줄여지면 그러면은 중립 척추라는 거는 결국 바른 자세라는 거는 머리 무게가 발끝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유리 선생님께서 그 다음 추가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게 제 1원칙입니다. 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게 효과적일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제시하는 거지 원칙은 머리의 무게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면에 떨어지는 자세 그게 바른 자세고요. 그게 중립 척추, 뉴트럴 스파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옆에서 본 자세 말고 앞에서 본 바른 자세도 있는데요. 앞에서 본 바른 자세는 배꼽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미간이랑 옆으로 데칼코마리처럼 딱 떨어지는 자세를 말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한쪽 손을 많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가방을 많이 메고 그리고 짝다리를 짚으면은 이 포인트가 많이 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귓볼의 높이나 그리고 어깨 높이 그리고 손 길이가 다르지 않은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서 바르게 대칭적으로 맞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과학적으로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아픈 이유가 골반이 털어져서 어깨가 틀어져서 뭐가 잘못되서 자세 때문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봤는데요. 보통 그거는 메인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20대, 30대 환자분들도 엑스레일 찍어보면은 척추뼈가 어긋나 있거나 밀려 있거나 퇴행성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목 관절 자체가 다 망가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 허리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측만증이 있으신 것 같은 분들은 그 어떤 재활이나 어떤 보조기로 해도 측만증은 펴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어느 정도 휘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체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밸런스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획일적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봐도 비대칭인 게 골성 구조에 이미 변화가 있어서 비대칭이 되신 거면 그걸 억지로 정상 대칭을 만드시려고 하면 다른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자체를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올바른 자세가 확률적으로 이게 뉴트럴 스파인이고 이게 좋은 자세인 거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개개인의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대칭을 만들려고 하거나 기계적인 중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없이 우리 요리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딱 봐도 틀어줬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을 보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은 계속 앞으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턱당기기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한국인들은 많이 말씀하는데 거북목이나 그리고 일자목 역시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턱당기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턱당길 때 그냥 턱을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턱을 당기면은 살짝 머리가 뒤로 가진 않고요. 목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식자나 일자목인 같은 경우에는 목이 구부러지면서 뒤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뉴트럴 스파니에서 턱을 당길 때 얼굴 면이 이렇게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코가 후진하는 느낌으로 뒤로 가셔서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턱당기기 운동하실 때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시선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대로 얼굴면이 뒤로 이렇게 후진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심은 무게중심.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유리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북목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밖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터틀렉신드름이라고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건 국내에서 잘못 번역돼서 쓴 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나쁜 자세를 부르는 정확한 말은 헤드포워드 포스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목운동에 대해서 국내 자료 말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 좀 더 폭넓은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유튜브 창에서 헤드포워드 포스처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터틀렉신드름이라고 영어로 치면 하나도 안 나오고요. 한글로 거북목 거북목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자료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원칙적으로는 헤드포워드 포스처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머리가 앞으로 나온 것만 교정을 하면 되지 목의 커브를 바꾸려고 하는 행동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많아서 척추뼈가 이미 주저앉고 변성이 와 있는데 그거를 시척 커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추간공을 더 좁혀가지고 더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 앞 자세를 교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턱관절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턱관절의 보상을 빼고 머리가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유리 선생님이 머리 코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턱관절의 움직임에 보상을 빼고 머리 전체가 뒤로 가야 된다 목이 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려면 맞습니다. 헤드포워드 포스처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하려면 뒤통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같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간공이 안 좁아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새 신전 운동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무작정 그냥 신전을 해버리는데 턱을 움직이는 건 신전이 아닙니다. 턱 운동이고요. 목 자체가 머리 자체가 뒤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는 자세입니다. 턱만 뒤로 이렇게 돌리면 디스크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유리 선생님은 코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는 뒤통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서 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헤드포워드 포스처를 교정하는 거 자체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세에 가까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턱을 넣는 게 아니라 머리가 턱을 제외한 머리 전체가 뒤로 가야 됩니다. 헤드포워드 포스처 목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뒤로 가는 게 실은 바른 자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운드 숄더 교정이에요. 이거는 목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머리를 뒤로 당길 때 등이 말린 상태에서 머리를 당기면 소용이 없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랑 같이 봐주시면 되고 앞에 본 남자분이 등이랑 허리랑 같이 말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 허리만 뒤로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오리 엉덩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티칭을 하려면 이 명치 쪽을 위로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을 세운 상태에서 명치 쪽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열고 편하게 그 다음에 아까 머리가 뒤로 가는 포지션을 해주시면 위에 대한 무게가 정말 줄어들고 거기 상체는 좀 끝났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옆에서 봤을 때 내 어깨랑 귀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너무 열지 말고 그냥 무게중심을 세울 때 명치 쪽, 닫힌 쪽을 열어서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와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유리선생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이랑 흉추는 같이 있습니다. 팔이랑 무슨 뜻이냐면 머리랑 어깨랑 숄더의 자산은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랑 흔히 환자분들이 쓰는 말씀은 헤드포워드 분들이 제가 잘 이해하시도록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 헤드포워드 포스터를 교정하려면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흉추는 그 자체로 필 수가 없기 때문에 등뼈는 견갑골을 이용해서 펴야 됩니다. 흉추가 펴지지 않으면은 등 구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 턱을 들어가지고 앞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흉추가 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목의 헤드포워드 포스터를 교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려면은 라운드 숄더의 교정, 즉 흉추를 피는 행동이 있어야지 목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제외하고 가슴에 대한 자세를 신경을 쓰지 않고 목의 자세만 교정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 위치랑 라운드 숄더의 교정은 언제나 같이 세트로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척추는 실은 다 세트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세트로 봐서 동시에 교정을 하시려고 해야지 제대로 교정이 되지 하나만 교정하려고 가슴을 이렇게 묶고 목 자세만 계속 교정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만 더 만듭니다. 가슴과 흉추와 목의 포지션이 같이 스트레칭이 되고 같이 운동이 돼야지 바른 자세가 찾아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이랑 등이랑 같이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골반이에요. 허리는 일부러 안 넣었는데 골반을 중립으로 맞추면은 허리는 자연스럽게 세우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골반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번주에 골반 전반경사와 그리고 중립골반 그리고 호흡까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립골반 바른 골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골반이 앞에 골반 뼈가 있어요. 벨트라인 걸침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그 뼈와 배꼽 아래에 있는 치골이 있습니다. 그 치골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바르고 발이라고 해요. 일단 골반이 앞으로 뒤로 빠지지 않고 중립으로 세우고 그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셔야 조금 더 허리 전반이 커브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포지션 보면은 전방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골반 뼈가 치골에 대해서 더 앞으로 빠져 있으면은 오리 엉덩이 체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배가 늘어나고 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방 경사 골반이 이렇게 뒤로 말려 있죠. 그러면은 엉덩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이랑 후방을 다 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중간 중립골반을 찾아서 바른 골반에서 허리를 세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골반 뼈랑 치골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려 있지 않은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골반이 중요한 일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척추는 하나입니다. 허리가 나쁜데 목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목이 나쁜데 허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골반의 위치가 전경사 보통 오리궁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경사가 되어 있으면은 오래 앉아있다면 누구나 골반 전경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경사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엉덩이가 뒤로 나와있기 때문에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등을 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머리가 앞으로 나온 헤드포워드 포스처가 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 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가슴을 피고 턱을 집어넣고 골반을 똑바로 하고 이것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셔야지 전체적인 교정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씩 따로 떼서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생활습관 교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힘들지만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고치려고 하실 때 세 개를 한꺼번에 고치셔야 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운동이 제가 걷기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걸으면서 골반 자세 목 자세 등 자세를 한꺼번에 왜냐하면은 걷기가 그게 가장 교정되기가 쉬운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목 내밀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걸을 때 라운드 숄더로 걷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즉 걷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걸을 때 오리궁둥이로 걷기 어렵습니다. 즉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자세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조금씩만 잡아주면은 평소에 그냥 선 자세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른 자세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허리 보호 프로그램을 처음에 제안 드릴 때 걷기를 먼저 바르게 선 자세보다 걷기 배에 힘주기 그 다음에 걷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걷는 게 바른 자세를 잡기가 훨씬 더 위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네. 그래서 중립 골반을 찾고 아까 말씀드린 거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 골반 그 다음에 허리 세우고 아까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목 그래서 이러면 상체가 끝난 거예요. 골반만 찾지 말고 골반 위에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세우고 턱까지 머리까지 당기는 걸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걸을 때의 호흡법은 저는 할로윙 호흡법을 많이 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할로윙 브레이싱 배에 힘주는 법을 한 번 했는데 할로윙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속근육 안에 있는 속근육을 써가지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브레이싱은 겉에 큰 근육까지 같이 써서 딱딱하게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할로윙 호흡법이 속근육을 쓰기 때문에 척추의 움직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무게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자세랑 걸을 때는 이 할로윙 배꼽을 쭉 등쪽으로 당기는 호흡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립척추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립척추를 만들 때는 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힘을 들어가는 걸 유지를 하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쭉 오목하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에 어느 정도 긴장이 들어간 상태에서 배꼽을 쭉 당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할로윙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설명하시고 계신가요? 호흡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할로윙 메소드 배를 안으로 오목하게 만들어서 숨 쉬는 방법 그리고 브레이싱 메소드 배 겉쪽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숨 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할로윙 메소드 배를 오목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기랑근인 관략근 쪽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반 자체의 위치를 저절로 교정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더 좋은 호흡법은 이 발을 오목하게 만드는 호흡법 할로윙을 사용하는 게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다음번에 최유리 선생님과 물건 드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상체에 힘을 많이 주는 행동을 할 때는 브레이싱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팔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복근, 겉쪽에 있는 힘이 강해야지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위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싱으로 겉쪽을 힘을 줘야지 팔에 힘이 척추에 잘 분산이 되는 거고요. 걸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체에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 속에 있는 근육 브레이싱, 그러니까 할로윙 오목하게 만드는 쪽에 그 힘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략근 쪽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허벅지 근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코디네이션 그 협응력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협응력을 기르고 싶다면 할로윙 메소드, 그러니까 오목하게 만드시면서 걸으시는 거를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이 모든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호흡법입니다. 배에 힘주기. 이 할로윙이 되면은 전경사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요. 전경사가 어느 정도, 골반의 전경사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도 줄어들게 되고 뭐 따라서 목의 위치도 조금 더, 헤드포워드포스 조금 더 조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연관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세 가지 위치와 한 가지 호흡법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하거나 할 때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를 도시는 거고요. 걸으면서 이걸 느끼셔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느끼신 다음에 개별적인 강화를 하시는 게 여러분 허리 통증을 잡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것 자체도 속근육의 힘이 피로를 하는 동작이거든요. 중립 척추를 타고 그리고 할로윙은 일단은 척추의 움직임에 좋아요. 저체적으로 딱 힘을 줘가지고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걸을 때 어느 정도 골반과 척추에 대한 회전이 동반하는 걷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할로윙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발은 다리에 정렬이에요. 이거는 스쿼트 할 때나 플랭크 할 때 발에 대한 넓이에 따라서 엉덩이나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넣었는데 걸을 때에 발에 대한 다리의 정렬은 발 넓이는 우리는 골반 넓이로는 많이 안 하고요. 좌골 넓이를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는 한 주먹 하나만 정도 들어가고 남자는 주먹 두 개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 벌렸을 때는 오리걸음처럼 팔자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 좁게 걸었을 때는 모델 워킹처럼 무릎이 많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정상은 주먹 하나만 두 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서 있을 때 무릎뼈 있죠. 무릎뼈와 두 번째 발가락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는 맞는 자세입니다. 엄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뼈는 이 관절을 덮고 있는 앞에 쓸개구리 있죠. 그 뚜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뚜껑과 무릎뼈가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면 맞는 자세예요. 그래서 살짝 5도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발은 너무 이렇게 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발을 보시면 너무 많이 돌아가 있을 때는 앞에 첫 번째 사진 보이면은 갓쪽은 많이 찝히고 안쪽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상이고 너무 돌아가 있을 때는 발목 갓쪽에 대한 부담이 더 있어서 발목을 자주 삐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 변형이 많이 오신 상태에서는 너무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억지로 힘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발이 돌아간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발가락이랑 무릎뼈는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려고 하시고 나이가 드셨을 때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신 말씀 있나요? 다리 정렬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걸을 때 신경 쓰는 건 척추를 신경 쓰는 거랑 이건 따로 신경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걷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허리랑 척추 밸런스랑 발밸런스를 동시에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밸런스가 스스로 체크해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 발의 밸런스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선천적으로 휘어있는 오다리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선천적인 X자리의 다리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이게 좋은 자세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편안한 게 최우선입니다. 편안한 게 최우선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릎이 휘어있는 사람이 무릎이 안 휘어있는 사람은 똑같이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리인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무릎이 펴지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미세하게 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인대를 좀 다쳐서 그렇다는 걸 저는 느낌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억지로 차이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게 다리가 길다고 자르려고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천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척추를 먼저 놓고 발을 마지막에 넣었고요. 일단은 척추가 중요하고 허리 환자였다는 중립 척추가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바르게 걷기예요. 일단 아까 바르게 선 자세와 그리고 중립 척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보행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를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뒤꿈치 닿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뒤꿈치를 안 닿고 발바닥으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내에서 층강소음 때문에 슬리퍼를 많이 신어서 뒤꿈치부터 앉았고 이렇게 총총총총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발에 대한 내재근 그리고 아치를 살려주는 거에서 되게 방해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반대쪽 다리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발끝을,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은 발끝이 닿고 발끝을 뗍니다. 이제. 그래서 웨이브하는 것처럼 파도타기처럼 뒤꿈치 발바닥 이렇게 떼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많이 안 닿고 계시는 분들을 좀 의식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통증이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발 사진이 있죠. 발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은 발바닥이 정상적으로 걸었을 때에 대한 압력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발이 뒤꿈치부터 시작을 하면은 살짝 가쪽으로 갑니다. 발 아치가 잘 살아있다면 내재근이 그리고 가쪽으로 가고 그리고 정면 발끝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엄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는 뒤꿈치부터 닿고 저는 엄지로 차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걷는 거를 잘 찍어서 보면은 회원님들 보면 뒤꿈치부터 안 닿는 몸도 굉장히 많고 한쪽 볼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엄지가 계속 퇴야 돼서 중년 여성분들은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죠. 발이 계속 돌아가고 엄지에 대한 기능이 퇴야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발바닥 압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도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립척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발뒤꿈치부터 안 닿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립척추가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척추가 똑바로 섰으면요. 발이 앞으로 나오면 뒤꿈치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척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꾸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중립척추가 제대로 유지가 됐는데 발이 앞쪽부터 닿으시면은 발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족부 걷기 훈련에 대해서 걷기 교육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영상이나 컨텐츠에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가 완전히 중립으로 돼 있으면은 무릎은 체중을 디딜 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발 뒤꿈치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립척추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중립척추가 제대로 됐는데 만약에 발 앞쪽부터 닿는다면은 그거는 족부 전문이나 그런 분들이랑 좀 상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족부 전문의도 좋지만 발에 대해서 구조적이나 아니면은 그 근육에 대한 타이트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습관이 너무 많이 든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따가 종아리 스티칭이나 발에 대해서 그 안정적으로 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긴 했나요? 네. 유리 선생 말씀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제 바른 자세와 복복이에요. 복복도 이거는 평균적인 복복을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키에서 100cm를 뺀 게 평균 복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160cm인데 100을 빼면 저는 60cm 정도 걷는 게 좋겠죠. 근데 많이 걷겠다. 크게 걷는 분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0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고 그리고 너무 많이 벌리지도 않고 좁히지도 않고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성에서 평균 복복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통증이 없어야 되고 중립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턱 당기기, 머리 당기기를 하면은 시선은 전방 주시가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걷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팔은 앞뒤로 가볍게 흔들면은 어느 정도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골반 회전도 그 아예 허벅지로만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는데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으면은 골반 회전은 꼭 동반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반은 회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시선 멀리 중요하고 중립 척추는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엔 할 말 없습니다.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보폭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바르게 걷기 전에 자세 잡는 벽이에요. 거의 벽을 이용한 거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걷기 전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통수 벽에 기대는 게 등을 대고 뒤통수를 기대는 것 자체가 턱이 당기고 머리가 무게가 뒤로 가는 거가 맞고요. 그리고 날개뼈로 펴 흔들리기는 손끝으로 하지 말고 날개뼈로 흔들리면은 어느 정도 몸통에 대한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그리고 펼이 펴 닿게 하기는 오리 엉덩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계속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걷는 분들이 무릎을 세우고 등 닿은 상태에서 허리 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복부를 사용해서 등을 쭉 당겨주시면은 허리가 펴집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헤드포워드 포스처에 대해서 조금 과교정, 순간적인 과교정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헤드포워드 포스처 머리 앞 자세를 교정하는 연습 오래 앉아있더만 머리 앞 자세가 몸에 발란스로 익어 있으니까요. 그거고요. 두 번째로 날개뼈로 팔 흔들리기는 라운드 숄드 교정입니다. 결국은 날개뼈로 팔을 앞뒤로 정확히 흔들려면은 어깨가 적당량 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추 펴기, 라운드 숄드 교정이 날개뼈로 팔 흔들기고요. 그리고 골반 전경사 교정이 저기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 허리뼈가 떠 있는 게 저게 오리궁둥이 상태고요. 저렇게 빈 공간을 없애서 밀착을 시키게 되면은 골반 전경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꾸부정한 자세에서 몸에 배어있던 그 발란스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쉽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피고 바르게 걷기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목도 하고 등도 피고 라운드 숄드도 교정하고 골반도 교정하고 걸으려면은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는데 1분 정도만 합니다. 1분 30 정도면은 두세 번만 해도 몸의 느낌이 달라진 느낌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걸으시라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추천드렸던 겁니다. 밴드가 저기 있네요. 어떡하지? 밴드 턱당기기 운동은 이따가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머리를 당길 때 무게중심을 당길 때 저항을 써가지고 뒷목 같이 써가지고 뒷동수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당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턱당기기를 하고 이게 계속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 하면은 근육을 써가지고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건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이용한 암슬라이드 운동인데 아까 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등이랑 허리를 붙이고 조금 더 상위 동작인데 팔을 만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팔을 만세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면서 어깨를 피면서 내려가면은 견갑골 밑에 쪽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 교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발목 스트레칭 운동 뒤꿈치가 닿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 다음에 통증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뒤꿈치를 발을 이렇게 뒤꿈치 닿기 위해서 발끝을 당기기 위한 운동이에요. 근데 일단 종아리 근육이 놔주지가 않으면 뒤꿈치 닿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뒤쪽을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걷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밴드는 실례합니다. 제가 질문 좀 답하고 밴드를 가지고 아 네네. 그럴까요? 질문 좀 답하고 있으세요. 밴드를 잠깐 두고 오셔가지고요. 네. 질문 답하고 계십니다. 김현희님 요즘 50대 중반이 되시니 발목이 약해져서 그런지 걷기가 두려워지네요. 발목 보호대를 하고 걷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신지요? 제가 재활을 할 때 두 가지 먼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언제나 답이 아니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발목 보호대를 하고 걷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새는 90보호대 말고도 테이핑이라든지 아니면 좀 발목이 높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강한 보조기를 하지 않으시고 약한 보조기를 하고 걸으시는 것들은 권장할 만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요. 1원칙 2원칙은 해서 아프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번 원칙이랑 2번 전칙이 있는데 이게 상위는 1번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요. 2번 원칙은 해서 아프면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많이들 일으키시는데요. 1번 원칙이 더 상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될 운명님 저는 요추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의 중간전으로 튀어나와 있고 간격이 좋고 디스크가 검다고 합니다. 뼈 상태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운동은 걷기와 프랑크 전공을 합니다. 문제는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아파서 목 굽히고 굽히면 아픈데 이 상태에서도 걷기 운동을 해도 괜찮나요? 평소에 많이 굽어 보인다고 합니다. 마흔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 상태를 요약을 하면 요추 디스크 3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 퇴행성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 운동은 그리고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더 아프시다는 거는 의학적 근거가 그렇게 크게 있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냥 감기가 걸리면 전신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조금 더 민감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걷기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소에 굽어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위리 선생님 하시는 대로 잘 하셔서 목등 허리 펴고 걸으셔야 되고요. 40대인데 계속 꾸분정하게 걸으시면 늙어서 고생하십니다. 허리 망가집니다. 자세를 바른 자세를 만드는 거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오늘 방송 보고 안 되시면 가까운 필라테스 학원이든 아니면 요가원이든 병원에 도수치료 세터든 어디든 가서 평소에 걷는 자세를 바르게 만드시고 걸으시는 게 환자분 건강을 위한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플랭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 굽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플랭크를 먼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중립척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랭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플랭크만 했을 때에는 할로윈 호흡법이 아닌 겉에 근육까지 같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3, 4, 5배는 플랭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척추를 먼저 만드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은 겉에까지 같이 쓰는 큰 근육 운동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멋있는 말씀입니다. 요정님 저도 걸을 때 발목이 자꾸 불안해서 자꾸 밖으로 삐끗삐끗해요. 운동이 교정으로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빈도가 중요합니다. 보통이 자꾸 발목이 자꾸 자꾸 삐끗삐끗하시면요. MRI 찍어보면 보통 인대는 파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열되어 있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삐는 빈도가 중요합니다. 삐는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운동으로 교정이니까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 발목을 자꾸 안 삐게 하셔야 됩니다. 삐끗삐끗한 느낌이 자꾸 나면 연골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생기시게 되고 연골은 한번 갉아먹히게 되면 비가역적 변화입니다. 삐끗삐끗하지 않게 생활하시는 게 1번이고요. 그게 잘 유지가 안되면 재활이든 수술이든 뭔가 하시는 게 현명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적으로 운동이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발목은 인대가 거의 없어도요. 생활습관으로 삐지 않게 조절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삐지 삐끗삐끗하지 않게 하셔야지 자꾸 삐끗삐끗하게 관리하시는 건 문제입니다. 저는 발목이 불안정한 건 일단 발란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발란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삐끗삐끗하면 그때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중립척추를 유지를 할 때도 엉덩이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발란스를 담당하는 엉덩이 발목에도 있지만 옆에 엉덩이 중둔근이고 그리고 그 엉덩이가 제대로 잡혀졌을 때도 발목이 삐끗하면 그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란스 운동과 중립척추를 먼저 만드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그때 다시 걸어붙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유리 선생님 훨씬 친절하게 느껴지네요. 네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뼈 자체의 형태가 잘 삐을 수 있는 형태도 있는 게 있으시니까요. 빈도가 중요합니다. 빈도가 중요하고 안 삐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그네스님 저는 척추에 두 번 척추 수술 두 번에 쇠까지 봐갖고 협착증 수술을 한 번 했는데요. 신경주입술 8번 했는데요. 무릎 밑으로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중심도 잘 잡지 못해요. 병변은 척수염이라고 하네요. 협착증 수술 신경주입술 8번 무릎 밑으로 일단 현재 수술을 한 번 한 다음에 주사치료를 8번 정도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손볼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병변은 척추염 척추염,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보통 일반적으로 척추염이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서 척추증, 척추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척추염이란 게 MRI상 신경 자체에 시그널이 변한 거라면 그런 경우에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신경은 짤리면 일정 시간 지나면 신경이 망가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계속 아프지 않습니다. 계속 아프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분은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주사를 8번 맞는 와중에서 최근에 MRI라든가 정밀한 검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주사를 8번이나 맞는 행동은 감각신경 자체를 좀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오는데 못 느끼시면서 버티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사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환자분은 병원에서 구조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레백화님 엉덩이 밑부분이 아니라 허리에 가까운 엉덩이 윗부분 손바닥 크기 정도로 앉았다 일어날 때 악소리가 날 정도로 이틀 정도 아팠는데요. 현재는 아프지 않고요. 이게 허리에 방사통이 일어난 걸까요? 60대 여성입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할까요? 일단은 환자분이 외상성으로 급격하게 통증이 있으셨던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가까운 엉덩이 윗부분이면 기본적으로 밑에까지 내려온 요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방사통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허리에 인대가 아프게 되면 인대 같은 거에 손상이 있으면 대부분 허리 척추뼈 폭은 양쪽으로 봤을 때 5cm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리 가운데가 느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엉덩이 윗부분이라고 엉덩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운데로 엉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엉덩이 윗부분에 등상이 있으시면 신경 자극과 방사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프지 않고요. 아프지 않지 않고요. 통증은 좀 있을 텐데 많이 줄어든 추세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너무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거나 바로 병원 가기보다는 급성기 통증일 때는 최초에 쉬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뭔가를 안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블루님 하루에 2, 3번보는 무리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바른 자세로 통증이 전혀 없다면 2, 3번보를 걸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연세드신 노인분들 보면 한 5, 6천 번 넘어가면 자세가 다 굽어지고 허리 다 굽어진 상태에서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2, 3번보를 걸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걸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걷지 말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유리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2, 3번보를 채우려고 욕심내시면 더 빨리 망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65세 이상은 6,000보 정도만 걸으라고 하고요. 중년 여성분들 회원님들은 한 1만 보 정도 걸으라고 합니다. 무리가 없으시면 2, 3번보는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보다 친절하시네요. 이제 운동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걷기, 자세 잡기부터 보여드릴까요? 뒤통수 후에 잠시만요. 네, 벽에서 뒤통수 기대놔서 한 번 해볼게요. 여기 서면 될까요? 일단은 살짝 앞에서 나와있는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너무 딱 붙이면 앞으로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그 다음에 붙이면 등이 많이 말려있는 사람 저는 그냥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말려있는 사람도 이렇게 떠있어요. 등을 붙이면 근데 요거를 뒤통수 뒤통수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고 그 다음에 얼굴면을 이렇게 뒤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북목이 심하시던지 이렇게 뒤에 대한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여기가 펴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등 한 번 붙이고 여기 세우시고 이렇게 뒤통수까지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쉬워 보이지만 한 번 집에서 해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개뼈로 팔 흔들기는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보겠네요. 여기 견갑골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손끝이 아니고 이쪽으로 위쪽을 써가지고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뒤에 날개뼈 밑에 쪽에 있는 근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당기기 하고 날개뼈 그래서 턱 당기기 하고 날개뼈 움직이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반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걷기 전에 꼭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바른 자세를 말씀 안 드렸네요. 골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골반이 아까 중립 골반 바른 골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보이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네 이러시고 이 골반 뼈 이 골반 뼈 벨트 라인 걸친 딱딱한 뼈가 있고 앞에 치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전반 경사고 이게 뒤로 이렇게 말리면은 후반 경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신 분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빼서 걷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바른 자세가 아니고 일단은 중립 골반 이렇게 1차로 이 골반 뼈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척추를 세우고 라운드 솔더 교정은 명칫 뼈를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등을 살짝 펴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옆에서 봤을 때 머리랑 어깨 그리고 골반 그리고 복사 뼈까지 일직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바른 위치예요. 그래서 골반이 중요하고 여기서 호흡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것도 뒤꿈치나 엉덩이의 힘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쭉 오목하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제 허리를 보시면 허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중립을 만들면서 배꼽만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립을 만들었으면은 숨을 들이 마시고 배꼽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살짝 더 주다 보면 소변 찾는 느낌까지 힘이 들어가면은 더 속근육을 힘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기시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허리를 무너뜨려서 배 힘을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중립 척추를 만든 상태에서 배꼽을 당기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상태 그대로 걸어주시면 되는데 좌골너비 주먹 하나만 정도 들어가게 서주시고 중립 골반 앞에 멀리 바라본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닿게 해주시면 돼요. 뒤꿈치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닿고 그 다음 뒤꿈치 듭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해볼게요. 멀리 바라보고 말갯뼈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걸으려고 엉덩이가 빠지면서 이렇게 걷는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 천천히 배꼽 유지하시고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따라 보시고 네 맞아요. 배꼽이 등랄랄락 하는 게 맞고요.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아 아까 벽에 붙이는 걸 말씀드렸구나. 등을 붙이고 뒷동수를 붙일 때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할 때도 그 할로윈 호흡 하시면 돼요. 마시고 잘 봐요. 내쉴 때 당기면 돼요. 당길 때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여기가 나오기가 쉬워요.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다 붙여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쉬고 또 이해 안 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절망감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벽에 붙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등이 잘 붙거든요. 맨날 연습을 하니까 근데 등이 많이 말리고 목이 앞으로 나가신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절망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그리고 석상기기 운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밴드 수건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타킹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뒷통수 면회 될 거예요. 넓게 펴가지고 뒷통수에 면회해 주시고 팔을 그냥 앞으로 수평으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느 정도 그냥 어깨를 내리고 긴장도를 유지하시고 있어야 돼요. 이때 등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무너진 자세가 아니에요. 골반은 중립 딱 세워 중립 척추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거는 팔은 계속 힘을 주고 있고요. 뒷통수 면이 뒤로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죠. 이렇게 좀 과도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 계속 긴장하지 않게 내려주시고 뒷통수를 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목 뒤쪽이랑 뒷통수 바로 아랫부분이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유지를 해주시고 이 팔에 대한 긴장도를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한번 해드릴게요. 발목 스트레칭은 굉장히 쉬워요. 다 벽을 이용한 거라서 걷기 전에 다 따라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오른쪽을 늘리고 싶다. 오른쪽 종아리가 많이 뭉치고 발 뒤꿈치가 잘 안 닿는 느낌이다. 하면은 오른쪽을 다리를 뒤에 놔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한 발짝 앞으로 해주시고 벽을 잡습니다. 잡고 중요한 게 무릎이 다 펴져 있어야 돼요. 무릎이 다 펴져 있고 뒤꿈치가 무조건 바닥에 꾹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가 말리지 않고 골반을 내밀 건데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팔을 밀면서 골반을 이렇게 내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뒷통수 되기가 쫙 당겨요. 다시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벽을 밀면서 골반이 앞으로 가고 뒤꿈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무릎이 구부러져요. 여기가 타이트하다면은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척추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부터 쭉 당기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고 뒤꿈치 닿는 걸 다시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도 통증이 있던지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면은 그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진씨 월슬라이드 안 하셨죠? 아 월슬라이드 할게요. 네. 자 이제 암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아까 턱당기기 밴드로 하는 거랑 그리고 등 펴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상위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등이랑 허리 닿는 게 잘 된다. 연습을 했으면은 이제 근육을 조금 더 써서 하는 건데 자 이거 닿는 게 됐어요. 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만세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만세하는 게 괜찮네요. 이렇게 만세를 하는 거예요. 만세를 할 때 거의 이렇게 허리가 여기에 대한 공간이 생기면서 등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붙이려고 노력해 주시면서 만세를 해요. 만세했어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암슬라이드를 하실 건데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그럼 날개뼈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계속 계속 펴져요. 이때도 손끝도 안 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손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중요한 게 손을 터치를 안 해도 되니까 팔꿈치 면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뜨시면 오히려 이 어깨 앞쪽에 대한 관절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손 안 닿아도 되니까 항상 팔꿈치 면이랑 같은 라인에 그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계속 허리랑 등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만세 내쉴 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마시고 이렇게 이거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어깨가 많이 말리던지 아니면 이게 잘 된다 싶으면 상의 동작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등근육과 라운드 숄더를 교정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듣고 바른지 아시나요? 네네. 여러분들 너무 따라해보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종아리 엄청 당기죠. 맞아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면 정인과죠. 잘 안 되시는 게 정상이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에 교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 똑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 출퇴근할 때 아무리 적게 걸어도 10분에서 15분씩 걷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우리 유리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진정한 운동이고 진정한 재활이지 그거를 안 하면서 뭐 시간을 내서 어떤 동작이나 뭔가를 하겠다. 환장님이신 거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하시면 여러분 눈이 눈이 여러분 눈을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저는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산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 하고 걷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걸 다 걷고요. 저는 걸으면서 비교적 천천히 걷지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걷는 게 제대로 되면요. 아주 천천히 들어가도 허벅다리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천천히 걷는데 허벅다리 앞에 힘이 들어가게 걷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응력 코어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2, 3키로로 천천히 걷는데 허벅다리 앞쪽이 당기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걸 자세를 바로 하고 할로윙을 제대로 하고 관략근 쪽에 힘을 주고 걸으면 허벅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의 재활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습관이지 제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생활습관의 기준을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선생님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축추디스크 마지막 동작이에요. 허리에 엉덩이와 허리를 다 닿게 하는 네. 마지막 동작 암슬라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허리를 닿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드는 순간 보상작용으로 허리랑 등이 젖혀져요.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시면서 아까 팔 만세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게 허리를 닿게 하셔야지 어느 정도 허리 보상작용 없이 등근육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만세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붙이는 것부터 먼저 선행이 된 당태에서 그 다음에 만세를 해서 등근육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운동의 테마들은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거를 하는데요. 그걸 잘 유지할 수 있게 여기서 태스크를 가하는 건데 이런 저런 자극을 가했을 때도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은 바른 자세에 대한 느낌이 첫 번째고요. 그거를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게 1단계 조금 더 강한 힘을 줬을 때도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지 2단계 조금 더 강한 힘을 줬을 때도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유리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찾아가기가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이었고 유리 선생님이 마지막에 벽에 대고 슬라이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테스크에 속합니다. 결국은 맞아요. 어려워요. 그 테스크를 수행 그 테스크를 하면서도 유리 선생님처럼 자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저런 스포츠를 해도 허리를 안 다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내가 참고 만보를 걸을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보를 진짜 유리 선생님처럼 만보를 걸을 수 있으시면 만보를 걸으셔도 돼요. 2만보를 걸으셔도 되고 3만보를 걸으셔도 되는데 그게 실은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고 제가 질문에 좀 더 답을 시간 있으면 드릴까 하는데요. 천영룡님. 저는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데 근육통으로 오사 선생님께 충격파 치료 한번 해보자고 해서 9회까지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주사 치료 한번 했는데 그다지 좋아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파트에 저희 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신 거면 디스크 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척추의 문제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약물 치료와 일정심 근육통은 그 특징상 근육 자체에 아주 특이한 그 유마체성 질환을 제어하는 건 근육통은 바로 회복되는 걸 그 증상의 정의에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진단 자체 척추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고 근육통만으로 아프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치료하신 선생님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하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샤샤샤님 그리고 만보 걷기고 발목 복숭아 뼈 안쪽 통증이 오는 건 발목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복숭아 뼈가 가쪽 말고 안쪽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복숭아 뼈 안쪽으로 지나가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근육들이 발을 이렇게 하는 근육이 이건 안쪽으로 뒤집는 근육이에요. 예상을 해보자면 안쪽으로 뒤집는 근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이렇게 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발을 아까 스트레칭할 때 있죠. 일자로 하지 말고 살짝 가쪽으로 해가지고 발목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해도 문제가 없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제 경험상은 그런 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선생 말씀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만보 걸어서 아프면 7천보 걸어봐서 안 아프면 7천보만 걸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걷는 걸 일단 먼저 줄이는 것도 그렇겠네요. 7천보 걸어서 괜찮으면 7천보를 걸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꼭 만보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이나 직업상 만보를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시면 유리 선생님처럼 대처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 7천보 걸으시는 게 더 안전하신 방법일 것 같고요. 이혜린님. 앉아 있을 때도 잘 앉는 방법이 있나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립 척추 있죠? 그게 똑같아요. 골반 중립이 앉아 있을 때도 정확하게 그게 맞아야 돼야 되는데 이 골반뼈와 안쪽 아 보여드리겠다. 잠깐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중립 골반이 있다고 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네. 보여주실 거고요. 제가 잠깐 다른 분 질문 하나 답할게요. 바비엔젤 서울대 준비 중님. 의사 선생님. 제가 방송 지각을 해서 놓쳤네요. 제가 배에 힘을 줘서 걷기를 못해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휘었대요. 도와주세요. 일단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면 아주 젊으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악도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이 허리가 휘었다면 그거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 측만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휜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약간 휜 거는 선천적 측만증은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필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통증 때문에 휜 거라면 일시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니님이 말씀하신 앉는 자세를 우리 유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네네. 됐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중립 골반을 아까 똑같이 이렇게 앞 전만도 아니고 후반도 아니고 그 중간을 찾아서 세워주시고 이것도 사실 제 의자도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발바닥이 뜬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건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키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을 다 붙이고 여기다 차라리 그냥 쿠션을 대주시고 발목이랑 그게 90도 된 상태에서 중립 골반 그 다음에 척추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명치 올려가지고 라운드 쇼도 교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최대한 좀 높여가지고 가깝게 한 상태에서 이게 많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하지 않게끔 이거를 유지하시면서 앞에서 아니면 밑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무게가 발을 다 닿아 있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중립을 세웠을 때 이렇게 뜨면은 저처럼 여기다 쿠션을 받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등 받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끝이 많이 뜨고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좀 추가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요새 파는 보조기 중에 앉았을 때 뒤에 받치는 그런 허리 요추 전만을 잘 유지시켜주는 쿠션 같은 거를 많이들 팔고 많이들 사무집들 분들 많이 구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대서 하는 거는 원래 쉴 때만 기대는 거고 쉴 때는 그렇게 잠깐 기대는 동안 쉴 때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체중을 기댈 수가 없습니다.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리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셔야지 뭔가 보조기구나 의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웨덴에 장인이 맞는 비싼 의자도 결국 뒤로 기댈 때 그 값어치가 나오는 건데 그건 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쉴 때의 자세예요. 쉴 때의 자세 가지고는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비싼 의자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똑바로 앉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비싼 의자랑 비싼 보조기구를 사면 쉴 때 약간 편안한 느낌이 나시겠죠. 근데 그게 허리를 좋게 해주지 못합니다. 일하는 동안 허리가 아파지는 거지 쉬는 동안 기대고 있는 동안 허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공격적인가요? 결국에는 일단은 근육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근육을 써야 돼요. 저도 이 중립 척추를 계속 안 하는 연습을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나 서서 기다릴 때도 무너져 있거든요.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속근육 쓰는 거를 해서 척추를 세우는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딘가에 보조기로 계속 의존을 하실 생각은 조금 지향하고요. 내 근육을 써서 이게 바른 자세로 그래서 척추를 잡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네네. 오늘 시간도 조금 지났고 유리 선생님이랑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다음 달에 유리 선생님이랑 다음 달에 저는 바르게 무릎으로 제가 버티기라고 제가 필수 재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르게 물건 들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바르게 물건 들기라고 하고 바르게 허리 숙이기라고 읽겠습니다. 아무튼 바르게 물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다음 달 네 번째 주에 유리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유리 선생님 저를 잘 방송을 좀 부드럽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리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저도 오늘 그래도 많이 좀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앉아있을 때는 선자재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허리 통증 많이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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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